루피, 나 쫄깃한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 짜장면? 좋아, 내가 금방 만들어줄게! 짜장면 요리사로 변신!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찾아줘! 잘했어! 좋았어! 대단한걸! 야호! 재료들을 다듬어보자! 대파를 썰어줘! 양배추를 썰어줘! 양배추를 썰어줘! 여깄움으로 끓여줍니다! 못댓어둬! 양배추를 썰어줘! 양배추 남이면 돼! 양배추 él처럼 탈출! 양배추를 썰어줘! 양배추를 썰어줘! 양배추! 양배추를 썰어줘! 양배추를 썰어줘! 잘했어. 양파를 떨어져. 좋았어. 고기를 썰어줘.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보자. 기름을 넣어줘. 계란을 깨뜨려줘. 계란을 깨뜨려줘. 계란을 깨뜨려줘. 계란을 깨뜨려줘. 계란을 깨뜨려줘. 계란을 깨뜨려줘. 짜장면 소스를 만들어보자. 계란을 깨뜨려줘. 계란을 깨뜨려줘. 계란을 깨뜨려줘. 계란을 깨뜨려줘. 할 수 있어! 면을 삶아보자 물을 부어줘 언어에 불을 켜줘 잘했어! 면을 넣어줘 조금만 기다려보자 좋았어! 다 익었나봐! 불을 꺼줘 대단한걸! 다 익은 재료를 채에 담아줘 음식을 예쁘게 담아볼까? 잘했어! 좋았어! 대단한걸! 우와! 맛있는 짜장면이 완성됐어! 오로로에게 짜장면을 먹여줘 오로로에게 짜장면을 먹여줘 오로로에게 짜장면을 먹여줘 오로로 엿새 오로로 뭐야 뽀러루 너 입이 엄청 지저분해 너무 맛있어서 그랬어